네, 풍경을 보니 목골 잠수교네요. 우리 거사꼴리 목골 잠수교 여기 보이시죠? 어저께 오셔서 다리 양 사이즈로 좌우로 앉으셨는지 자, 다섯 수 진행, 자라 네 수?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하루도 진행합니다. 목골 잠수교도 고기가 올라탔네요. 물이 완전하게 안전됐습니다. 요 건너편, 여기도 자리 좋죠. 목골 잠수교로 오늘 오시면 좋아요. 네, 물이 완전히 안정되고 이제 낚시 여건이 딱 좋습니다.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 되겠습니다. 우리 윤거사꼴리 오늘 톡으로 왔네요. 네, 실시간 정보 여러분에게 간단히 알려드립니다. 본인 위청강이요.